여전히 원 투 풀 투 투 투 대박 카운티 아프죠 슈 돌 나이스 잘 깔았어요 투풀 엘캔 엘캔 플래싱 벽걸이 잘 채지 못했네요 아프죠 죽고 왜죠 왜 안됐죠 쨔차기 안되구요 아니 뭐 다 알아요 어떡해 샤프 안되고 짠손 푸싱 포스리 풀 투풀 좋았는데 아깝죠 망했네요 팩터스 저걸 피 저걸 막아요 대박 원투 나이스 반식유생신워퍼 좋았죠 벽이네요 빰빰빰빰 원잽 원투풀 빰 죽고 사망 이리 가세요 후님 후님은 안놈 안놀아요 저를 가절로 안놀아 하하핳 안놀아 하하핳 아 진짜 미워 음 불평볼만 하고있을 시간엔 음 불평볼만 하고있을 시간엔 어떻게든 이길 국리를 해봐야되는게 맞죠 이길 수 없다는게 한정이지만요 헐 저걸 피한다고 헐 헐 초스카이 맞고 초스카이는 참 좋죠 아밤 펴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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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먹으로 굿바이 이번애가 손을 내밀게 하면 안 되죠 아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왜 일부러 노린건데 저건 아닌가 내가 잘못했네 아프죠 이번애가 슈 돌쓰는건 무리에요 나이스 끝났죠 어? 이런게 콤보가 된다고? 죽고 반치김 아무튼 반치김 세번 나이스 컴보 쩐다 사망 휴님은 반치가 아주 나쁜 휴님이에요 누가 이런 괴물을 던전을 풀어가지고 저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는가요? 팔로워 소리 고맙습니다 팔로워 땡큐 딴손 로하 안되네 투로우하 투원 휴도 안되고 원투미들 좋았네요 하아 저거 뭐해요 나이스 에어레이드 3타로 굿바이 다운 재거님 팔로워 고맙습니다 팔로워 땡큐 뭐죠 그거 그거 제 패턴이잖아요 휴님 쓰시려면 내 라이센스비를 내 내시고 내 이런 기상기 차이가 너무 심각하게 나요 슬프네요 죽고 안놀아 안놀아 지한번에 이야기했어요 휴님이랑 안놀기로 이 악마랑 놀면 안됩니다 가 전 도망치거나 빼지 않습니다 슬프네요 나는 왜 이런 성격을 가진거지 이길 힘들지 못할거라는 걸 알면 계속 덤비게 되네요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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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리가요 저리가 채널에 들어오지 마시구요 뭐앗 아니야 엎었었자노 뭐앗 방금 나 저거 왜 맞았지 나이스 빰빠밤 빰빠밤 1,1,2,1,1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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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 투원 했는데 나이스 헐 누가 이런 괴물을 밖에다 풀어줘 죽겠네 콤보 짧죠 노우 죽고 노우 죽고 나이스 투원원 아 대시가드 늦었어 바보 빰 피아 빰 뼈 빰 뼈 빰 뼈 뭐앗 숏 안되구 양잡기 양잡기 안되구요 죽고 죽고 음 저는 역시 푸진에 있으면 안되는 몸인가봐요 이런 괴물들만 있는 곳에 내가 왜 왔지 슈 돌 쓰면 안되 슈 돌 쓰면 안되 슈 돌 없이 게임을 풀어가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음 역시 괴물답죠 와아 메쿠라의 곧 해방이죠 원코인 슬프네요 먼저 나이스 좋아 요 슈 돌 아 슈 돌 좀 그만써 바보야 로하 꽝 램플까지 확정 발목 따닥 나이스 잘 참았죠 시기방향에 약하다는 화랑 푸싱 원투미들 헐 나이스 포밍기 방금 아깝다 죽었죠 더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죽고 스텝인사이드킥으로 마무리 하단 포밍기 실패했구요 원툭 따닥 따닥 톡 톡 노우 에어레이드 3타로 구파이 원코인은 안되나요 한번 기대해보죠 아니야 가보야 으아 아프다 빰 빠밤 펴 죽고 지금 저거 보고 쓰고 계시는거거든요 치사해요 반칙이에요 아무튼 늦었죠 죽고 어 아 안되네 피지컬 차이가 너무 심각하죠 슬프게도 원투미들 좋았는데 아쉽네요 포밍기 무엇 저게 확정이야 로 나이스 투포 풀파파 카운터 좋았죠 뺨 뺨 뺨 나이스 노우 노우 죽었네요 오우 사행이다 원코인 안난거에 감사하금을 느끼면서 납법 안치길 잘했네 음 모르겠네 뭐가 문젠거지 피지컬 차이가 이렇게 심각한가 발목 투 쇼돌 안되고 영원투 풀빰 펴 이런 카운터 대박 아프죠 나이스 포포 포 파 하단 톡 방금 사이드킥 쓴건데 뭐가 좀 잘못된거 같아요 대박 지금 방금 저거 보호반응하신거거든요 반치김 아무튼 반치김 죽고 허어어 허밍 왜죠 대박 올뜻말뜻하며 저렇게 쇼돌 유도한 다음에 캐치하면 딜기어 싸움에서 너무 밀리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걸 진짜 잘 이용하고 계시죠 오른잡기 짠손 펴 펴 원투 펴 안되네 원투 미들 플래싱 안닿구요 여어 레드 1타단은 캑타스로 그바이 리오님 어서오세요 쇼차기 쇼차기 안되네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어퍼가 안나가 어퍼가 얼마나 중요한 기술인데 나이스 컴보 좋아요 앉아 앉지 않죠 이런 죄송합니다 캑타스 좋죠 어 그래 발목 투 발목 따닥 따닥 이런 이거 한방에 끝날 수 있거든요 화랑이라서 원투로 굿바이 투 투 투 원 어 대박 저걸 지금 방금 셋업을 피한거에요 사람이세요 원투로 원투로 어 이러지 마세요 빠밤 빰빰빰빰 예스 예스 삐 굿바이 잘했다 하하하하하하 아하 참 잘했어요 나이스! 땡큐! 음... 이렇게 피지컬로 게임하시는 분 상대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괴물이죠 괴물 누가 이 괴물의 던전을 풀었죠 하단 아니거든 노우 노우 나이스 슈 돌 안되구요 기상기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쓰시는 휴님 무엇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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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이 아니야 오른발 바보야 초스카 죽고 사망했네요 안타깝다 자 원 노우 노우 나이스 초스카이 좋았구요 빰 빰빰빰빰 오른잡기 성공적 빠가닥 발목까지 확정이네요 그바이 왼풀 빱 펴 에이악 카운터 아니네요 슬프다 하하하 이걸 카운터 아니이 나 왜않지 바본가 아프다 dug 무엇 안통하네요 죽고 안 쓸거라고 판단해서 왼플에서 질러본건데 안됐죠 발목 투 원 발목 투 포 빵 에이앙 안되고 초스카이 잘썼구요 나이스 좋아요 파타 빵빵빵빵 초스 다행이다 초스갓 안나가서 에어레이드 3타 다 전타이트 했죠 좋았네요 대박 저기서 왼플이 왜 나왔죠 이해가 안되는데요 자 선생님 잠시만있죠 선생님 이해가 안됩니다 저기 선생님 죽고 아 뭔가 대각선 좀 이상한거 같은데 하고 次 6 2 1 2 1 2 2 3 3 2 2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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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런거 싫답니다 아프죠 이런 헐 사망 뭐해요 이 괴물은 진짜 헥타스 좋죠 포플 푸싱 원투 따닥 안되고 초 슥 안되네 카운터였죠 나이스 딜캣 쩐다 벽이죠 셋업 니들 이거로만하면 콤보가 끝났죠 턱 안되네 무엇 왜 피해짐 에어레이드 선타르 굿바이 방금 횡신한 신중에 기술을 내미셔가지고 기술 에어레이드가 다였던건거죠 다른 이유가 있었던게 아닙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나 아 노우 노호호우 너무 아프자노 죽고 사람도 아니다 진짜 진짜 사람도 아니다 나이스 빰 펴 펴 펴 펴 펴 펴 펴 펴 펴 나이스 샤프 좋았는데 아쉽네요 노우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건데요 양잡기 잘 푸실거구요 노우 나 발설테 썼는데 흠 나이스 죽고 두번째 승당 아 강등 찬스 저리가요 저리가 휴님이랑 안놈 상쾌 너비 펴 캄 하 하 옳 롱 트 펴 펴 펴 펴 펴 펴 나이스 뭐.. 이게 왜 이렇게 되는거죠? 포스리가 확정, 횡신 샤프, 발목 이런! 그걸 어떻게 흘리는거에요? 진짜 괴물이다 누가 이 괴물을.. 허억 던전을 풀었는가.. 죽었죠? 죽고.. 딴소리 늦었나? 내가 왜 졌지? 왜 같이 맞지? 하단, 투포, 투 원투, 투포포, 원투, 투째 안되구요 나이스, 에어레이드 2타 헐? 저게 왜? 지나갈까요 형님? 어서오세요? 발목, 투 발목으로 굿바이 하단 저게 왜 잡죠? 노호우 샤프 좋았는데.. 아쉽네요 원투, 풀포, 풀원, 빰! 안되구 노호호우 이러지 마세요, 휴님 음.. 아아니야아 죽고 저걸 피한다음 왼플로 띄우는게 메나리오였는데 나이스 휴님같이 약간 보면서 하는 스타일들은 잘 기다려야되죠 저도 나이스 나이스 노호우 노우 뭐야 이게 이런게 맞아? 헐 헐 아아니야아 하아 카운터 굿바이 와아우 하이 카운터시 레아가 확정이죠 하이 카운터 물론 보고는 못씁니다 왜 레아 패턴 휴님 절로 가세요 좀 왜 저같은 분에게 땡 저같은 무지렁이에게 이렇게 빨대를 꼽으시고 혼나야되요 하하 원잽 내밀다가 반식이 횡신어퍼 확정 빰 빰 빠밤 포스리 확정 푸싱 안되구요 헐 헐 원투 캡터스 괴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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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아 패턴이었다기보다 아까 카운터 맞으셨죠? 카운터 맞아서 레아가 확정이었던거에요 아니이 진짜 아니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건데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혼자 아시지 마시고 오호 나이스 슈우돌 안되네 밟고 헐 캡터스 맞고 사망 휴님이랑 안놀기로 했는데 누가 이런 괴물알 던전에 풀었죠? 유효타가 없어 유효타가 하아 아니 방어력은 방어력만 좋으시던가 공갱력만 좋으시던가 그렇게 하시는게 맞지 이렇게 둘다 공방 쩌시면 어떡하자는 건가 요크파이 이잇 하 호하 히하 이이하 이런 실패 호 하 이런 변태야 아 아우 변태 나이스 오플라 찍기 진짜 어렵사리 어렵사리 맞은 아 맞춘거에요 원투 풀 슈우돌 안되고 아니 그니까 슈우돌을 보고앉는게 어딨어요 반칙임 바주카 보고앉는것도 반칙임 아무튼 반칙임 흐으으으으 못된 휴님 굿바이 밟고 하단 투포 초스카 원투 빰 안되고 아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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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야 좀 그만 바보여길 바랍니다 원투 따닥 플라 안되네 아니 반칙임 진짜 이런게 어딨음 아니 반칙임 반칙임 진짜 이런게 어딨음 하 휴님 진짜 저 같은 이렇게 일반 무지럭이유저에게 빨대껍구 그러면 나빠요 나빠 악마야 으흫 상대방은 누구신가요 휴님이요 휴님 괴물 지금 5대에 화랑 아 진짜 기운 빠져요 농담인게 아니고 진짜 기운 쭉 빠집니다 어떻게 플레이를 이렇게 하는 말이야 진짜 속상하게 안되는데 저는 죽고 맷샘은 1대 화랑인가요 아니요 맷샘은 그냥 걸어다니는 보너스 샘 소리 들을 자격도 없는 보너스 걸어다니는 빰빰 펴 안되죠 벽걸이 조금 잘못됐네요 변태야 하하 아무튼 변태임 관칙임 아님 그거 아님의 컴보 봐 호나옴 죽고 팬들을 위해서 멍꿀멍꿀 한번 해주세요 멍꿀멍꿀 내가 진짜 멍꿀멍꿀한다 진짜 이런분 앞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멍멍꿀 멍멍멍꿀 흐흐흐흐흐흐흫 하하 하하 진짜 이 변태를 어떻게 하면 좋아 하하 하하 저게 확 하하 벌써 끝이야? 저는 광등확정입니다 여러분 음 인간말 잊으시고 멍꿀멍꿀 중 이제 앞으로 그냥 멍꿀멍꿀만 해야겠다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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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꿀! 꿀! 음 괜찮네요 컴새 멍꿀모세 아뇨 근데 다른 사람을 카피하는건 잘해서 좀 하면 안돼요 나이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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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만치긴 멍꿀멍꿀 캡터스 좋았네요 굿바이 에잇 에잇 샤프 로하 풀 꽝 안되고 야하 진짜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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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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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 멍! 멍! 멍 멍멍 꼴! 나이스! 아니야 아직 안끝났어 아닌가? 끝나네 멍꿀 멍꿀! 예스 원투 풀투 멍꿀 멍! 멍! 나이스 어엇! 좋아요 아니 왜.. 아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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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레버가 왜.. 나이스 멍! 꿀! 멍꿀! 멍멍멍멍멍멍멍멍멍 꿀꿀꿀꿀! 오케! 오케! 이런 나이스 좋아요 아아 아아 그렇게 하는거군요 알겠습니다 원째 노우 원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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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멍! 레버가 왜 쩍쩍 붙어 멍! 멍! 꿀꿀꿀! 멍! 이런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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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멍! 꿀! 멍! 꿀! 죽고! 하단 샤프 로하 풀 원투 발목 투포 발설트 포포스리 따닥 꽝! 그바이 야 펍! 펍! 헤헤헤헤헤헤헤 펍! 펍! 음! 당연히 딜계산 다 되죠 은 고였쟈나 멍 꿀 멍굴 급정색 예쓰! 헤헤! 왓! 에 왓스 히 세잉 멍꿀 멍 꿀 깔워워워에 꿀! 웅쿠웅쿠! Gem Frog 박시당같은 소리 하고 있죠 진짜 혼난다 진짜 죽일거예요 아아아 Nicole 내 무슨아 아얀 하지도 못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뭘 알아도 뭘 어떻게 할 거냐구 no no 아 다행이다 ye스 멍꿀 멍 멍 꿀 안되네 eyeliner 이런 빡세긴 뭐가 빡세요 쿄님 같이 탑 파일럿에게는 제가 theat항에겐 그냥 공짜즈 공짜 헐 헐 헐 나는 슈도를 보고 못앉고 쇼님은 슈도를 보고앉고 그 차이가 진짜 큰건거에요 딜캐도 엉망이고 나이스 양잡기 손이 안보이는데도 푸는거 뭐해요 풀라라고 그냥 푸는거에요 노 노 노 노 멍꿀 멍멍멍멍 멍멍멍멍 스읍 아 진짜 너무하신다 나이스 초 스카이 잘 들어갔구요 안히야 하단 호밍기 노후 왜 카운터 멍멍멍 꿀 멍멍멍꿀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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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울 고파이 피 뀨착이 투폭 안되구요 이런 나쁜 휴님 같으니 로하툭 이런 괴물아 노우 노우 오우 흐나니 아아아아 멍멍멍멍멍멍멍멍 워워워워워워 그럼그름 죽고 무나님 어서오세요 멍꿀 멋진척 굿바이 좋아 오늘은 안구정화다 저는 지금 음 저만 피폐해지고 있는거죠 다른 분들 다 정화되고 있는거고 음 그럴 수 있습니다 제 채널 컨텐츠죠 스트리머 놀림기 놀려대며 웃기 슬프네요 아 진짜 울고싶다 피지컬 너무 피지컬이 너무 차이가 심각해요 극명한 피지컬 차이입니다 이건 진짜 괴로워요 나이스 헐 헐 헐 흘렷 흘렷 그렇지 이렇게 잘 흘려주고 해야지 헐 멍 멍 멍 멍 멍 멍 멍 멍 멍 내가 개다 개 빈틈이 없어 어떡해 헤헤 괴물이다 괴물 누가 이런 괴물을 던전에 풀어가지고는 저를 괴롭게 만드나요 죽고 아프고 사망 쇼돌 카운터 좋았죠 레버 아래쪽에 문제가 있네 나이스 초스카이 잘 들어갔구요 노우 굿바이 방금 왜 뒤를 못보셨죠 나이스 좋죠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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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우 휴닝 같으면 저거 뱀플들케 하실거 아니야 난 왜 못하냐고요 벽이죠 계속 벽에 몰 열고 나이스 노우 노우 구우파이 애미야 팝콘 가져와라 에이앙 액 노우 다행이죠 발.. 아니! 저걸 어떻게 막으셨지 눕! 눕! 왜 반응이 늦나? 매크로야 똑바로 서라 제발 좀 나이스 샤프 저걸 흘린다고? 개물아? 흐흐흐흐 아아 진짜 휴님 진짜 아아 너무 있다 진짜 세상이 있다 세상에 아니 이렇게 넷! 네네네네네네 죽고 아아 킥 빨린다 나이스 여기죠 퍼스리가 확정 샤프 주가 캑터스 안 되구요 실패 퍼플 플라밍거 님 어서오세요 아프다 좀 그만 때리세요 양심도 없으셔 어떡해 그바이 잘너렸다 아우 괴롭다 괴로우 누가 이런 개물을 던전에 풀었죠 제가 있는 곳이 초보 던전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런 괴물은 너무 하잖아요 계속 멍꿀이나 해야지 뇌를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고요를 체험하시오 나이스 카운터 멍 멍 멍 꿀 꿀 원 멍 꿀 으응 좋아요 에어레이 아12이 휴님아 대체 얼마만큼 더 맞으셔야지 안개이실건가요 원 에잇 하호 하이 멍 꿀 멍 꿀 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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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왜 2 4가 반시계를 못잡아 이 미친 게이머 으아아아아아 아 진짜 쭉쭉 빨린다 빨려 빨려 왜요? 왜죠? 헐 무엇 노 무엇 헌어징님 어서오세요 에이앵 마지막 기회 갈 수 있나요 죽고 헌어징님 어서오세요 왜 내 따닥 소드가 진단 말이야 말도 안 되자노 노 헐 나이스는 아니구나 레이지가 왜 쭉 굿바이 쿵디팡팡 예스 하단 힐 툭 밟고 쑥 안되고 왼어퍼 원투 힐헌 아니 괴물아 누가 이런 괴물을 던전에 풀어가지고는 또 저를 괴롭히 나 요 에라 죽고 헉 동디팡팡 한번 했다가 진짜 피토하고 있죠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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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밍기 원투 풀 쇼돌 직각 기상기 휴닝 초특기죠 나이스 나이스 에라이 에라이 노우 안 아미야 죄송합니다 망했어요 죽고 바 고 내 내가 바로 게드시입니다 멍꿀 멍꿀 공디 팡팡각 재다가 권장마저 죽었는거 아닙니다. 흔힘 상대로는 공디 팡팡각 못재요. 아니. 왜요. 헐. 나이스. 레버를 손을 한번 발렸네. 밟고 안되고 짠성은 푸싱 안되고. 원투. 플라찌키 로하 빠밤. 노프. 맨오퍼. 헐. 캡터스 좋죠. 짠손. 초스카. 안나가죠. 죽고. 음. 안녕하세요. SM4님. 아니. 괴물아. 좀. 양심이라는게 좀 있어요. 이 괴물님아. 헐. 아. 원잽허치고 앉았는데. 망했죠. 앰플라까지 확정. 대박. 아이. 괴물아. 죽고. 엿. 아팍. 발목이 털었는데. 왜 이렇게 되지. 로하 안되고. 뭣. 어딜 보나. 화랑. 똑바로 서라. 좀. 제발 어? 뭐 내미신거 같은데? 굿바이 안녕하세요 스몰 포님 지금 제가 눈이 맛이가서 헐? 아니 방금 휴신각이 뭔가 좀 미소하게 이상한거 같았습니다 아무튼 선생님 잠시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이상한거 같았다니까요 뭐지? 왜 점프를 하는거야? 똑바로 서라 화랑 맨날 화를 내 화랑은 똑바로 못서고 있고 노우! 방금 뭐지? 무엇인가요? 알 수가 없는 철권의 세계 우아! 우아! 노우 죽고 멍꿀멍꿀 하다가 개이득 싱글싱글 사람이 되라 화랑 음 화랑은 사람이죠 제가 사람이 아닐 뿐인거죠 멍꿀 멍꿀 게들씨 게들씨 언제까지 이렇게 게들씨 게임을 해야하는거 제가 지금 눈이 안좋아서 모니터에 있는 글씨를 좀 읽기가 어렵습니다 아 불을 안 껐구나 멍꿀어야님 바보 그걸 이제 하셨나요? 저 바본거 이제 하셨나요 설마? 아 아프다 이 휴님 아무튼 반칙임 나이스 아니 그거 말고 이 바보야 어? 왜? 양자 풀었는데 얘가 디테일한거 못 읽는다고요 에라이 저걸 캐치하는거에요? 그냥 진짜 느닷없이 쌩 나온 웬플란데 저걸 캐치하신다고 사람이세요? 사람이세요? 헐 헐헐헐 나만 뭔가 미세하게 안 지겨지는거 같은데 반칙임 휴님 아무튼 반칙하고 계시는거임 뭔지 몰라도 아무튼 반칙임 왜 제 공격은 닿지 않죠 왜죠? 엄마 여긴 너무 힘들어요 멍꿀멍꿀 멍꿀멍꿀 멍꿀멍꿀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렵네요 아니 왜 백데시 어퍼가 안 나가 나이스 푸싱 안되구요 타 원투 에이앙 양잡기 안되네 노 노 발목으로 굿바이 엄마 힘들땐 의자들은 오면 된단다 음 그래 싼 이야기네요 헐 아니 기상기를 어떻게 쓰는거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이 괴물아 하하 으아 아프다 노 노 노 노 멍꿀멍꿀 멍 멍 멍 멍꿀 이런 무엇 왜 방구 안 닿았지 똑바로 서러와라 제발요 헐 죽고 이제 강등 진짜 싫다 이제 게임하기가 나이스 나이스 초 스카이 좋았죠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지 않네요 여기서부터 게임 뒤집으시려구요 반칙임 아무튼 반칙 굿바이 예상답안 기상기는 그냥 나가요 예상답안 기상기는 앉았다가 일어서면서 나가요 고맙습니다